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 라디오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58회하고 59회 두 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배경 액괴 영상 보여드리면 핑크색인데 색깔도 예쁘고 느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영상은 빠다구의 암마 백대련님 영상인데요 제가 이분 배경 영상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감촉도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예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회 사연은 제목이 계속 내가 보고 싶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14살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고신도치 두 마리, 햄스터 세 마리 두 마리는 같은 종이고요 한 마리는 다른 종입니다 슈가 글라이더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햄스터 중에 저빌 햄스터를 키웠어요 그 아이는 뚜둥했습니다 그리고 잘 못 만졌어요 만지면 물기 때문에 피가 나올 만큼 꽉 물었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 모두 그 햄찌를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저도 무서웠지만 그 아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햄찌랑 조금은 친해졌어요 제가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제 동생이 누나 햄찌 죽었어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저는 동생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장난인 줄 알고 엄마께 전화드리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1년이 지난 지금도 햄찌가 보고 싶네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잘못해줘서 미안하고 제가 너무 밉네요 저도 초등학교 때 유교 있는 데서 조금만 병아리를 사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아리가 많이 크지 못하고 죽어서 좀 불쌍하다고 느꼈던 적도 있고 최근에는 저희 집에서 금붕어를 키우다 금붕어도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죽을 것 같아서 저희 둘째 서현이랑 같이 주변 개천을 찾아가서 이렇게 풀어줘서 금붕어를 놔주는 경험도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애완동물로 조그만 동식물을 키우다 보면 죽을 확률도 많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겪게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빨리 잊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마음이 좀 여리기도 하고 좀 착한 그런 기분 착한 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보기는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애정을 갖고 키우던 동물이 죽으면 슬픈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빨리 빚고 다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8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59의 사연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의 사연은 짝사랑을 포기했어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사소한 것에 반하는 편이라 저는 학기 초에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 남자애가 제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진짜 암울했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걔 포기하고 최근에 좋아하게 된 다른 반애가 있는데요 그 애랑 톡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보다 키가 좀 작은데 그것마저도 귀여워 보였고요 톡할 때 말투도 진짜 반할 만했어요 그래서 그 나날이 좋았는데 저는 역시 되는 일이 없었나 봐요 저희 학교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거기서 걔가 제 친구랑 커플 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커플은 아닐 테지만 커플 역할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저도 다른 애들처럼 좋아하는 남자애랑 사귀어 보고 싶고 오래가라는 친구들로부터 오래가라는 말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연애 중이라는 내용 보기만 하는 것도 싫기도 하는데 저는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짝사랑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도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주변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고백할 용기도 나지 않아요 게다가 친구들이 저를 여우라고 오해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짝사랑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고백을 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주변 시선을 크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정말 원하는 대로 관계가 유지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커플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좀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많이 내세요 사연 보낸 부분은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도 사연라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은 제가 실시간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수요일날도 다들 많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수요일날은今日 수요일에 Green Aqua 수요일에 Green Aqua ISS advice